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 제가 수업 마지막에 소개하는 책자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는 않으셨더라도 아마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셨던 습관의 햄이라는 찰스 두익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습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이 강의를 매일 아침에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몰아서 듣는 분 아니면 어떤 분은 주말에 듣는 분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듣는 분 각각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듣는 분은 아침에 강의를 듣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습관을 다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의 핵심 습관에 집중하라는 찰스 두익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학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일을 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이 강의를 듣는 시간만큼은 이 강의에 집중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강의를 듣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하루에 두 시간 퇴근하고 듣겠다든지 이런 핵심 습관에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업의 몰입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이 좀 두껍고 양은 많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의 하나의 좋은 핵심 습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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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